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멀쩡한 타이어 휠을 일부러 구부려서 수십만원의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어디 타이어 업계 뿐이겠습니까 이미 모든 업종의 수리 업계에 만연해 있는 사기 수법들이겠지요 그래서 사람 인상만 보거나 매장 사이즈, 브랜드만 보고 잘해주겠거니 믿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오늘은 컴퓨터 수리할 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 요약을 하자면 절대 출장 수리는 부르지 마시고요 집 근처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수리점으로 직접 들고 가셔서 수리 받으시라는 것과 맡겨놓고 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컴퓨터 내부 안에 부품 사진 촬영하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주로 출장 수리를 이용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출장 수리를 부르시면 간편하고 좋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와 교통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든 안났든 간에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소 수리 비용이 10만원 이상 무조건 청구된다고 보시면 맞을 듯 싶습니다 메인보드가 고장나면서 데이터가 함께 날아간 것 같다라는 레파토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나 문서, 사진들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고객의 반응 상황에 따라 얼마를 뽑아 먹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완전 쫄아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100만원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친절은 어디에도 간 곳이 없고 같은 사람이 맞는지 할 정도로 무섭게 돌변합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업자들이 많으므로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업자들도 출장 수리 부르는 고객들의 지식 수준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에휴 오죽하면 출장을 부르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출장 수리는 부르지 마시고 정상적인 컴퓨터 수리점에 직접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문하실 때도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으시고요 컴퓨터의 증상과 수리 비용을 대략 합의하시고 정해진 약속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해체하기 전에 컴퓨터 뒷면 연결된 케이블에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으셔서 다시 꼽으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잘 꼽으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컴퓨터 옆면 뚜껑을 한번 열으셔야 하는데 요령은 여기 나와있는 포트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한 다음 여기에 손으로 나사 두 개만 풀어주시고 뚜껑을 옆으로 밀면 보통 이렇게 다 열립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인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위성 매직으로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CPU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긴 한데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CPU, 쿨러와 메인보드를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으셔서 수리가 끝나고 왔을 때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옆에 뚜껑을 굳이 닫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곧바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난지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메인보드가 고장났다고 하시면 바로 앞에서 사진을 몇 장 찍는 것을 보여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교체 비용과 중고 신품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보통 신품으로 교체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 3에서 4년 된 PC에서 불량이 나는데요 그 이상 된 신품 메인보드는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가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최소한 3에서 5만원 정도 인정해 주셔야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부품값을 더하면 보통 수리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저는 수리비용이 1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컴퓨터는 고장이 크게 날 것도 없고요 부품 비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중고 전원 파워 교체 작업 시 5만원 정도 메인보드 중고로 교체 시 10만원 하드 교체 시 7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귀찮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더 더 엄청 귀찮은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 업계가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